지던 나의 구원이었던 많은 하늘을 달려 나 그래 이렇게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때로 좋아 서로 너만 태양 가까이 말아 누군가를 죽다고 해도 내 맘 그래 이렇게만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오늘 일월상 진리입니다 진리다 진리라는 것은 참진자 그리고 이치이자 참이라는 것은 거짓과 반대된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이고 바르다는 것이고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스럽다 그리고 정밀하다 그리고 천진하다 순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참진자입니다 그래서 참진자는 일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관없이 그대로 참을 나타내는 것을 참진자입니다 그래서 참이치 진리라는 것은 고금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이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년 전에는 진리였는데 백년 후에는 진리 아니야 이건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전에도 진리고 앞으로 만년 후에도 진리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차는 이치이자 성품이다 돌이다 또는 바르다 그런 것이 이치입니다 그리고 법신부론 자 이론은 법신부론이 그렸습니다 이론은 무엇이냐 법신부론이라는 거죠 법신이라는 것은 몸신 자가 붙었잖아요 법의 몸이다 법의 몸인 부처님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격 부처님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의미한다 진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법신부론이라는 말은 중국으로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삼신불 사상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삼신불 사상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청정법신불 청정법신불 그리고 원만보신불 그리고 백억화신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법신불 보신불 보신불 화신불 앞에다가 청정 원만 그 다음 백억 그 다음 백억 이렇게 써주시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법신불이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법의 몸 법의 몸 법의 몸 일종의 일종의 삼신불을 포함한 의미의 법신불입니다 여기서 법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은 법신불인지 법신불이니 할 때는 법신, 도신, 화신을 포함한 뜻까지도 크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작게는 삼신불 중에 법신불 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함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종사님께서 법신불 일원상에 대한 그 설명을 몇 가지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것으로 살짝 그 설명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무생법인이다 그랬어요 무생법인 무생법인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법의 도장인데 아까 법신이나 법인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 무생이 들어가 있어요 무생 무생이라는 것은 유생과 반대죠 생긴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생불멸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무생이라는 것은 생긴 바가 없는 불생불멸의 그런 법인은 법인짜리 법인짜리는 달리하면 시민짜리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시민짜리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은 그냥 아침에는 집은 좋았다가 어떤 놈이 화나게 되니까 화가 났다가 그죠 마음이 막 생겨지죠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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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생이야 그런데 그 온갖 일어나는 마음을 바탕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했더니 성품이라는 무생자리가 있더라 그게 무생법인이라고 그 다음 이 일원상은 삼세 제불의 도본이다 그랬어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만약 그 진리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일원상으로 그릴 수 있다 사실 원불교만 일원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과거 불가에도 일원상으로 그리신 스승님들이 많이 썼습니다 삼세 제굴계성이 그림을 그리면 일원상이다 그 다음 천만경전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일원상에서 나왔다 일원상 진리였다 결국은 부처님도 깨달은 것이 이 진리고 부처님이 법문한 것도 이 진리에서 전부 다 한 것이다 천만경전이 어디서 나왔냐 일원상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적광전이다 대적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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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면 써있어요 네 저를 가면 써있잖아요 안 써있어요 대 그 다음 적자가 고여적자죠 황 대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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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적광의 전 대적광 대적광의 전 크다는 약이죠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대자는 크다는 뜻의 대가 아니라 사실은 어 그냥 없다 전체다 뭐 그런 대자입니다 큰 것을 넘어서서 전체를 말하는 그런 대자입니다 그리고 적 적이라는 것은 어 뭐냐면 사가 없는 것을 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요한 건데 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사가 없으면 그 고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광 이게 적광이죠 공적 영지 그릇이 적광인데 대적광이다 광이라는 것은 아까 이 기죠 기 유 있어지는 것을 말해 빛이 흔히 아닌 거죠 고요한 가운데 알아 공적 영지 그런데 대적광 그게 이런 상태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래인은 대적광이고 출가인은 중적광 정도 되고 뭐 항마인은 소적광 정도 된다 그리고 항마이도 안 된 사람은 어쩌냐 그냥 아까 유생으로 막 살아 그냥 오늘 또 감정의 노예 어 기분의 노예 돈의 노예 욕심의 노예 습관의 노예 엄력의 노예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불보살들은 불보살들은 향상 이 적광이 딱 적광이 적광의 신법으로 살아간다 그게 이론상 짜리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무진장의 보고다 그랬어요 이론상은 그 이론상 지금 이 이론상 짜리다 이론상 짜리다 그래서 보물을 쫓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짊어지고 빌어먹지 말고 네 안에 보물을 캐서 써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이론상 있으니 그 이론상 무진장의 보고가 나한테 있으니 그걸 써라 그런 이야기 이것을 찾아서 쓸지를 모르고 계속 보물 찾아 삼천리 하고 등에다 쥐고 있는데 딱 꺼내서 쓰면 되는데 쓸지를 모르고 빌어먹고 된다 이거 거지같이 그래서 이론상은 무진장의 보고다 그 다음 복해 원천이다 그렇게 복해 원천이다 복이 또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이론상에서 나온다 이 이론상에서 쉽게 말해서 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찬 마음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이론상 짜리를 1년 미생전이라 그런다 일년미생전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년미생전이라는 것은 아까 이 이 광이 있죠 광이 이 광이라는 걸 훤히 아는 걸 말해 훤히 아는 그런데 알기만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이 적을 떠나지 않을 걸 환해 그래서 이것으로 한 것이 이제 묵조손이죠 이 무기예요 이 적이 무기거든요 그리고 이 광이 줘요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조선이에요 그래서 한생각 이전 소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부모 출생전 또는 천지 미분전 우리는 천구가 그 밑에 보면 불의의 만법 이루자 그랬죠 만법과 더불어 천구 뭐하고 사냐 중생들은 짜가고 살아 음양의 위치로 짜가고 살아요 남자는 여자를 흙은 백을 선과 징극과 간극 뭔가 좋은 놈 나쁜 놈 좋고 안 좋고 부자고 가난하고 전부 짜는 세계 즉 상대적 세계에 사는데 이 일월상 자리는 그런 걸 포함하고 남아서 더 들어갔더니 짜가지 않는 그것이 있더라 이 자리는 이 참 마음 자리는 이것이다 할 것이 없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대로 짜가지 않는 그 마음이더라 그래서 그것은 한생각 이전 자리라고요 부모로부터 목맞기 전에도 있었던 그 자리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그 자리에 본래 그 자리 오늘 어렵죠 그리고 아까 삼식물 제가 설명 잠깐 했는데 공원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이론상을 신불이라고 신불 마흔부처님이다 그리고 대소유무다 이론상이 바로 대소유무예요 대소유무예요 그리고 원만부족지국무사라고 보면 이론상에 이 이론상 이 이론상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 이 외무상 위력이 바로 위력을 우리가 신앙하자는 거예요 뇌적인 속성을 바로 수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이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력 그 위력 그 네 가지가 바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더라 천지의 위력 부모의 위력 동포의 위력 법률의 위력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속성은 뭐냐면 공과 원과 정우 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공우 속성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원의 속성을 연구를 하고 정우 속성을 치산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쉽게 거기에 해놨죠 그래서 원불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서 이렇게 예 항상 엮어져 있다 그래서 진리신앙과 사실수행 이 진리신앙 저번에 옛날에 내가 개교동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진리적 종교인지 종교적 진리인지 참 옛날에 종교적 진리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죽을 세때라 그게 종교적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이 사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은이 이런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 내 안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공과 원과 정 속성을 그대로 회복해 내는 것 그것이 수행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구심력이 원심력이라고 해요 여기다 이렇게 추를 달아서 뱅뱅뱅뱅 돌리면 이게 구심력 이게 원심력 그래서 이것이 자력이고 이것이 탈역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원리죠 그래서 수행은 법답게 법이 있게 그리고 신앙은 정답게 그래서 원불교를 처음에 오면 이 신앙과 수행을 이야기하면 처음에 신앙으로 오는거죠 우리가 정답게 오는거에요 그런데 법이 빠져버리면 이제 착심이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게 법이 딱 들어가죠 즉 수행이 들어가죠 그런데 수행에서 끝나면 그 수행이 취사가 사은으로 품어져 나와죠 그래서 다시 정답게 오는거에요 그 정은 처음에 정하고 다르죠 그래서 진짜 원불교 신앙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그 법을 지키면서도 절도가 있으면서도 그 따스한 정 그것이 신앙을 제대로 온 사람이다 신앙증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여기가 원만구조 지붕무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론상 법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행이 공부의 여도 여기가 인생의 여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자기를 가꾸고 여기는 다른 사람 대타재인을 유아하고 유아역이죠 한잔하실 때 신앙을 잘하겠다 불공 불공하겠다 그래서 아니 누가 잘 만들었어요 그니까 여기서 회사를 어떤 사람이 취직하십시다 자기가 자력이 있어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자력이 있죠 잘 들어갔어 아이 근데 들어가서 팀으로 활동을 하는데 안되는거에요 너무 독특하고 아까 함께 할 줄을 모르고 양보할지도 모르고 배려할지도 몰라 근데 여기는 양보와 배려가 되겠죠 여기는 자기 실력이야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기다려주고 할지를 모르면 그 사람 성공하기 어려운거에요 그니까 신앙 엄불교의 신앙과 수행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이 신앙과 수행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거에요 그대로 우리가 숨쉬고 삶은 이게 신앙과 수행이에요 그대로 따로 있는게 아니라고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덕이다 그렇게 표현한거에요 이 도를 실천할 때 이 덕으로 시사가 그대로 덕으로 이어지거든요 도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속성이 대체로 하면 공이에요 여기는 공이에요 공 달라요 이 공은 전자죠 그래서 공과 공 그래서 대공심 대공심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에요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고 대타적으로는 항상 전체를 위하는 마음 이 사람이 가장 신앙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고 달리 표현하면 이론상 진리를 생활성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걸 잘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는거죠 아까 자력이 있는거에요 확실하게 삼대력이 있는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진짜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행복 많은 사람이 물어보면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 어떤게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인지 무엇이 영원한 행복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근데 딱 온불교 믿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거에요 무엇이 행복이냐 바로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갖춰가지고 정신의 수양력을 갖추고 살의의 밝은 연구력을 갖추고 그리고 내가 경계를 대해서 선은 취하고 악은 놓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춰서 내가 주의 대타적으로 계속 만나는 대상에게 보은할 것 같으면 그 보은이 불공이니까 내가 은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덕을 베풀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이다 왜 그러면 인과의 위치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주어야 받는거죠 받기 싫어도 받아 죄를 안 좋은걸 주면 죄를 받고 좋은걸 주면 좋은걸 받아 받기 싫어도 그대로 인과의 위치 적용받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열심히 봐요 근데 온불교 신앙 수행이 그대로 행복을 이해한거에요 최종 규율은 행복이야 복락이에요 복락 낙을 이해한거에요 행복을 이해한거에요 왜 온불교에 다니냐 행복을 위해서 맞정답이에요 어떻게 온불교 신앙과 수행을 하면 그대로 가장 행복하게 그것도 영원한 행복자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온불교 신앙 수행이다 보세요 행복하게 살라는데 아까 이 자력이 없다고 지혜가 없어요 행복이 그만 가버리자네 또 설사 좀 자력이 있어도 독불장군이야 베풀 줄을 몰라 행복 안하잖아요 나중에 외로워 혼자 똑똑같은데 외로워 사업을 하려고 도와준 사람이 없고 그대로 이것이 신앙 수행이더라 자 불쌍과 일원쌍 숭배의 관계에 대해서 교육별 식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 사은 지금 내가 복을 받고 죄를 받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상대한테 어떻게 쓰냐 만나는 대상이 어떻게 쓰냐 즉 만나는 대상 대상 사은임에 복을 주고 죄를 받는다 복과 죄를 주고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일원쌍 숭배에요 일원쌍 신앙이에요 그런데 불쌍 숭배는 뭐냐 형체를 신앙하는 거다 형체 형체 그런데 형체가 없이 그냥 한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또 불쌍 모시고도 해라 툭 대중교화로 열어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사과모니 부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사과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일원쌍 진리를 깨친 거고 결국 일원쌍 진리를 설범하신 것이 사과모니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사과모니 부처님은 법신의 진리를 숭배하는 즉 신앙과 사과모니 부처님의 색신여래를 그런 숭배하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둘이 아닌데 원불교는 이 법신으로 모셔 놓은 거고 또 불교는 색신을 현재 모셔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불쌍 숭배는 부처님을 모시고 추모존승하는 거에요 그리고 나도 부처님과 같이 신앙하고 수행해보겠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원불교의 일원쌍 숭배는 무리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시는 거에요 즉 법당 안에 모시는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도 다 신앙 대상으로 모시는 바로 그런 숭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대상에서 내가 고아 제복과 고락 어디서 와 모든 만나는 대상에서 오는 거에요 그리고 이론상에서 바로 그 속성을 갖다가 내가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왜 법신불 이론상 그래서 전부 복도 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안 준 것도 선물도 다 각성 이제는 생겨난다 그리고 옛날에 성아문이 부처님 모셔놓고 밥 벌어먹고 산 사람도 많이 있었다 태중산이 비판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밝아져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즉 진리당체를 심체로서 모셔도 이제 될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자 법신불을 모실 때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법신불은 그냥 막 모시는 게 아니에요 교구에 맞게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신불이 모시는 법당은 법당이라고 하네요 원래 뭐라고 하죠 대각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2층도 올라가면 대각전이라고 써있죠 법당이지만 분명히 대각전이라고 써야 해요 대각전이란 말은 뭔 말이죠 크게 깨치는 그런 전당이다 그런 소리에요 크게 깨치는 데다 그리고 집에다 모셔는 이런 쌍 불당 불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다 모실 때나 대각전에 모실 때도 가장 신선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운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집 짓는 분 계시죠 혹시 그러면 일본은 일본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불단을 설계에 넣어라 그 말입니다 불단을 설계할 때 집어 넣어서 깔끔하게 작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신뢰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색대에 중앙에 모셔라 그리고 이론 쌍을 우리가 왜 모시냐 다 이론 쌍이라는데 이론 쌍을 그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법과 수행의 표준으로써 표본으로써 표본으로써 그걸 볼 것 같으면 마음이 더 챙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론 쌍을 통해서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어 이론 쌍을 처음에 딱 볼 때는 세 가지로 쓰라고 했어요 이론 쌍을 어떻게 쓰냐 첫째 이론 쌍을 딱 보면 신앙의 대상 수행 표본인데 먼저 견성 성부라는 화두로 삼으라고 했어요 대할 때마다 도대체 이 이론 쌍이 무엇이냐 이론 쌍이 무엇이냐 이론 쌍이 무엇이냐 이론 쌍이 무엇이냐는 뭐죠 나는 무엇이냐 그 소리에요 참나는 무엇이냐 그 소리에요 이 뭐냐 이 뭣고 이 뭣고 이론 쌍을 볼 때 그렇게 삼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론 쌍을 볼 때 이론 쌍은 어떤 마음이요 원만구족 지붕무사한 마음이죠 공원정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써 내가 수행에 나가는 표본을 삼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빈 마음인지 밝은 마음인지 따스한 그런 훌륭한 마음인지 이것을 대조하는 대상으로써 이론 쌍을 활용해라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써 또 활용해라 이론 쌍을 이것을 제대로 알면 그냥 뭐 그냥 뭐 이론 쌍이 아니라 부모의 사진같이 순기할 것이다 그러면 이론 쌍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니까 정상회사님께서 다 이론 쌍이다 사방팔방이 유상수상이 다 이론 쌍이죠 감흥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자 공부를 한다는 이론 쌍을 모신다는 것은 첫째 시불이라고 했어요 시불 시불이라는 것은 모신다는 거죠 모셔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이론 쌍을 모셨다는 것은 가장 어른을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가장들 계시죠 가장이 제일 어른 아니요 이론 쌍이 제일 어른이에요 이론 쌍이 어른이 있어야 어른이 어른을 안 모시니까 그냥 갈수록 영혼이 매지지 탁해지 어른을 모셔요 어른이 그리고 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그 모셔서 내가 생불이 되자는 것이다 생불이 돼서 뭐하자는 거냐 실제로 활불로써 써먹자는 것이다 활동하는 것 처럼 그래서 이론 쌍을 모시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써 그 내가 수행을 신앙의 대상으로써 시부를 하지만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써 내가 생물이 되고 활불이 되자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론 쌍 자제를 제대로 아는 거랄까요 보는 거랄까요 변성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나와 있죠 진여에 개합하는 것이다 이론 쌍을 진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래에 응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론에 합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심자리에 반환되는 거다 즉 자기의 참 본래의 면목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국자리 이론 쌍자리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에 맞게 살아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생사를 초월해서 살자는 것이다 이론 쌍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생사를 초월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인과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인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방 일갈 사생동체로서 전부가 내가 내 집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즉 이론 쌍이 그냥 나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론 쌍이요 또 이 이론 쌍이 우주만의 전체가 이론 쌍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론은 우주만의 본원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제구제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이론의 주소다 이론의 고향이고 이론의 내역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소유묘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그 이론 쌍 자리에 일종의 모습 또는 모양 속성이 무엇인가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속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론 쌍 진입장을 보면 크게 내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만요 본원이며 시민이며 본성이요까지는 이론 쌍의 일종의 주소 요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남았죠 그 세 개가 뭐냐면 이제 이론 쌍의 속성을 측면입니다 이론 쌍의 속성을 측면입니다 또는 이론 쌍의 그 모습의 측면이에요 대소유묘 분별이 없는 모습이고 선하고 뽀하고 응 또는 뭐 언어명상이 억고 있고 이것이 다시 조화롭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불교의 일종의 사막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론 쌍의 주소요 고향요 내역인 부분입니다 자 먼저 본원과 시민과 본성은 하나다 무촌이다 이래요 무촌이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우주만의 본원은 신앙의 대상으로서 주로 많이 우리가 활용된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것을 구분이 되냐면요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시민과 본성을 해놓은 거고 우주적 측면으로서는 본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같은 것을 그래서 우주만의 본원이다 아 그러면 우주 그랬습니다 우 우는 공간을 말하고 주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유 이 만유는 만을만자에요 일만만자라고 하기보다는 만을만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우주에 많이 있는 그 소리 많이 있는 가득 차 있는 온갖 사물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 너무너무 이 일원상 진리를 이미 답을 줘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일원상은 법신물인데 이것이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주만이라는 거예요 우주만을 불러 이것은 이 일원으로 쪼갔더니 천지 만물 허공 법규에요 즉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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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나 이런 안이 없다 즉 진리 안임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동안에 생각해보세요 진리 그럼 뭔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으면 쫙 어디 봐봐 어 그게 아니라 나도 진리 여러분도 진리 다 진리다 그 소리 그런데 그러면 진리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과의 진리가 또 그 안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지금대로 받게 돼요 위력이 다 있어요 위력이 아 위력이 있네 보니까 다 위력이 있어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화나 봐요 힘이 진짜 좋아진다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화가 나오세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암만 똥께도 화가 나오세요 아주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대상도 함부로 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도 힘이 없는 대상 위력이 없는 대상 하나도 없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여기서 복이 나오고 여기서 제작이 나오고 여기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다 불공하고 여기다 복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원이요 그랬잖아요 근본 본 근원원 그랬습니다 본원은 근원이요 시초 시작이다 이런 소리도 돼요 그리고 고향이다 이렇게도 됩니다 고향이다 그러니까 우중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중만유 따로 있고 본원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우중만유가 본원이에요 근원 즉 실체예요 근원 즉 실체예요 그러니까 본원이라고 하면 우중만유를 그냥 묶어버렸다 할까요 우중만유를 그냥 압축에서 표현하는 본원이라고 하는거지 우중만유를 따로 있고 본원은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원이며 실제다 그래요 본원은 그래서 우중만유의 본원을 알 것 같으면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우중만유의 본원이고 만나는 모든 천지마물 혹은 복배가 다 우중만유다 즉 이론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다 나도 저사람도 전부 위력이 있다 신앙이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 원조교의 신앙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만나는 대상한테 어떤 사람한테 잘 되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신앙되지요 돈좀 많은 사람 신앙되지요 사장님 신앙되지요 교수님 신앙 됩니까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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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게 하나 학점 줄 때는 겁나게 신앙대상이 되죠 신앙대상이 되죠 신앙대상이 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젖어버렸냐면 우리가 신앙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 또는 법당에 모셔진 부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주만의 본원이라는 소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다 이런 쌍이다 인정하세요 인정이 되세요 모든 만나는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이런 쌍에서 나온 거에요 이거 전부 다 이런 쌍이에요 전부 다 이런 쌍에서 나온 거에요 즉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해야 할 대상이 저기 따로 법당에 모셔진 양반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물건까지도 다 이게 바로 신앙대상이다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탁 탁 시프트 키를 눌러버려야 해요 확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어야죠 지금 그래도 법당에 가서는 이락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종호사님 앞에 가서는 확 인사를 드리고 마음이 안 든 새끼가 있다 공에 벌려버려 이건 이런 쌍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랄까 이런 쌍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아까 80 이상 뭔가 다 갖춰진 원만 막 이렇게 예쁘고 곱고 착하고 청정하고 맑고 이런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똥도 뭐라고? 똥도 부처님 화음이라는 것은 뭔 이야기냐면요 예쁘게 꽃이 피었을 때만 꽃이 피었을 때만 그 뭐랄까 부처가 아니라 이제 막 새싹이 나와도 그것이 부처에요 그리고 꽃이 지금 목녀꽃 지금 막 저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예뻤다가 그 저버려가지고 안 예쁘고 추후한 그것도 바로 화음이라는 그게 부처라는 거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쁘게 꽃창기를 품고 있는 이것만이 부처가 아니라 진짜 말 안 듣는 자식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 부처님이다 그 소리요 자 제불제성의 시민 넘어가겠습니다 제불제성의 시민 제불과 시민 제불과 시민 제성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자들 네 시민 마음짜리 다 그래요 마음짜리 예 마음이 딱 찍을 인짜는 찍을 인짜라고 그랬죠 제가 도장인짜라고 하지만 찍을 인짜가 훨씬 더 선명합니다 마음을 탁 찍었어 인 인했어 찍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마음에 든 사람 볼 때는 싹 미소가 지져 얼굴이 나오지 마음까지 먹고 있어 얼굴 보면 다 마음이 나오잖아 눈을 보면 마음이 다 나와 마음의 창이요 마음의 얼굴이야 이게 마음에 들면 반갑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이면 얼굴이 싹 부져 그런 것은 시민이라고 하네요 도장같이 항상 공원정의 마음 즉 원만구족 지공부사한 마음이 탁탁 찍히는 거에요 상황에 맞게 애기를 보면 애기에 맞게 어른을 보면 어른에 맞게 거기에 맞게 공원정의 마음이 투영 딱 자리해서 웃기도 하고 울자리에는 웃고 때로는 화를 자리에는 화내고 이것이 바로 시민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생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생의 마음은 어때요 변덕이 왜 이렇게 심한가 일심이 아니죠 천심 만심이야 하하하하 그것을 시민이라고 하네 근데 제불교성의 마음은 바로 깨달은 그 마음으로써 공원정의 마음이 들어있다 탁 비어서 밝으면서도 조화로운 마음이 들어있더라 그 심의 자리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었어요 뭘 적었냐 그래서 종교관에 만날 수 있다는 거에요 어떤 성자도 그 마음이요 그러니까 제불교성의 심의는 벌써 뭐에요 제불교성 안에는 공장님도 들어가 버렸고 예수님도 들어가 버렸고 성아무님 부처님도 들어가 버렸고 다 들어가 버렸죠 제불교성 안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그 자리로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자는 거에요 써먹자는 거에요 우리는 자 제불교성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바로 성원을 가지고 신심으로 신분성을 들이대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 또는 신의 개세를 받는 분들이 받은 분들이 그분들은 바로 우리가 참 그런 제불교성을 신앙도 하고 또는 그분들의 신법을 내가 믿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불공도 하고 나도 그런 사람같이 마음을 쓰자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불교성 심의가 그 보세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밝아졌지만 옛날에는 성자의 마음을 중생들이 몰라 공자님도 그렇게 노나라를 떠나고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공자님이 못돌아봐요 몰라봐 그러니까 이걸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알아본다 이제는 알아본다 세상이 알아본 때가 됐다 제가 여기다 소개한 것이 부처님이 되려면 세 가지 공부가 있다 그 분 소개했어요 내 마음이 법심부로 합의가 되느냐 그리고 천지만물을 아까 중생으로 보고 못난 사람 보고 똥으로만 바라보냐 아니면 그것을 부처님으로 바라보느냐 신앙이겠죠 그리고 연구겠죠 그 다음에 섬기는 공부 천지만물을 진짜 부처님으로 섬기느냐 이것만 잘해도 부처를 이룬다 그랬어요 자 일체중생은 본성이면 여기 이걸 보면 희망을 느껴져요 보통 사람들 왜냐하면 아까 우주만으로 보면 얼른 보면 막이라도 제물제성이 신은 거면 내가 섬기는 아직 아닐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체중생은 본성이라고 하면 내 본성이다 멀리 안가 내 본래 성품이 그렇다 내 본래 성품이 그렇다 내 본래 성품이 그렇다 이게 참 대단한 희망적인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이제 조금 분류의 매력인데요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본래 성품 이걸 불성이라고 하거든요 부처의 성품 본래는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있잖아요 몇 분 자리에 계신다 감옥에 계신다 이런 분들도 다 부처님이다 부처님 무엇은 본래는 본래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래의 부처님이고 욕심과 엄력에 또는 무지에 의해서 또는 이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대소유무에 유무짜리가 있잖아요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악인이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성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탁 사형으로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감옥에 늦지 말자 그 소리는 아니에요 감옥에 늦게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불교 된 사람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놈을 죽여야 한다 이것은 원불교 교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악인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바꿔질 수 있는 게 유무짜리 왜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자 부족이다 본래 면목이다 본래 청정이다 본래 고양이다 그래서 오욕에 욕심의 뇌가 도둑맞아버린 것이지 본래 지금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국에서 신앙 신앙 그래서 신분성의 신의 첫째가 바로 이거예요 우유만의 본원으로 믿으며 그리고 일체중생의 본성으로 믿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즉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내가 하면 된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 허기만 하면 된다 반드시 쉽게 말하면 나는 중생인데 수행해갖고 부처를 만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욕심에 가렸으니 이걸 떼내면 바로 그 자리가 보인다 그게 그것을 먼저 믿는 자는게 첫째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또 저 사람이 아무리 못난 짓거리 했어도 어쩌다니 거예요 믿어주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본래는 중생이 아니라 부처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소유회의 분별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일원상의 하나의 모습이다 또는 일원상의 그런 속성이랄까요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 먼저 대소유회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 여러분들도 혹시 사전이라고 찾아보면 엄불교가 거의 잘못됐어요 주로 엄불교 사전들이 거의 다 여기서 대소유회는 대종사님이 표현한 성 그 사리 위치에는 사는 십 이이고 위는 대소유효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것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대소유문은 인체의 대소유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보이죠 저를 보죠 무엇이 봐요 눈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이고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엇이 보고 그러죠 무엇이 보고 인식하십니까 분별하십니까 지금 훤히 알고 있는 이것이 있어 이것이 무엇이 들어서 그러냐 무엇이 들어서 아느냐 인식하느냐 분별하느냐 그랬더니 테두리를 먼저 설명했어요 테두리 크냐 작냐의 크기 테두리를 먼저 설명했어요 크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얼마나 크지 작으면 얼마나 작지 그래서 대포무에 세임문에라 그래요 대포무에 하도 커갖고 밖이 없어요 세임문에 가는 색자 작아서 아니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와 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무에 유물은 뭐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음과 듣고 알죠 그럼 어디가 있나요 실체가 있나요 뭐가 있느냐 요걸 한번 연마해갖고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마지막 요 숙제까지 되고 같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꿈 꾸면서 자나요 꿈 안 꿀 때도 있죠 꿈도 없이 잠잘 때 지금은 이렇게 아는 것이 있죠 그죠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있어요 꿈을 꿀 때는 꿈을 꿀 때는 아는 것이 또 있어요 근데 꿈도 없을 때는 있어요 꿈도 없을 때는 지금 이 아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한 번 일주일간 찾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무튼 owners 오일